최근 게임 캐릭터의 남성 혐오 상징이 사용됐다며 논란을 겪었던 넥슨이 대표 게임 던전 엠파이터의 새로운 광고 모델 앰버서더 보겸을 내세웠는데요. 보겸은 과거 여성 혐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넥슨이 보겸을 광고 모델로 쓴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남녀 갈등을 더 부추긴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난 8일 넥슨은 던파TV의 새로운 광고 던파 윈터 페스티벌의 영상에서 보겸은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보이루 크리스마스입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보이루 반갑습니다. 보겸입니다. 연말 크리스마스입니다.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보이루는 그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보겸이 시청자들에게 건넨 인사법으로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말인데요. 던파 광고에서 보겸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를 걸으면서 올겨울 크리스마스에도 역시 던파인가? 이번 보상은 뭘 주려놔라고 중얼거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그의 입을 통해 던파에서 이번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나열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넥슨이 보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최근 넥슨은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리마스터 캐릭터를 공개한 후 남성 혐오 표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캐릭터 소개 영상에 쓰인 손동작이 남현 표현이라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며 페미 논란의 주체가 된 외주 제작사인 스튜디오뿌리와도 강대강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넥슨이 과거 여성 혐오자로 낙인돼 수년간 법정 다툼까지 했던 보겸을 광고에 등장시킨 것인데요. 보겸은 시청자들과 나누던 인사법 보이루로 인해 비판을 받으며 보이루가 여성 비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윤지선 초빈 교수가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이후 보겸과 윤지선 교수는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보겸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윤지선 교수는 최근 넥슨 패미 논란에서도 SNS를 통해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돌아온 보겸은 2년 만에 소송 과정에서 겪은 심적 호통을 호소하며 보이루 논란 이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게 두려워 성형 수술을 감행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번 광고에서 보겸은 다시 한번 보이루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본 일부 네티즌은 넥슨을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보이루가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광고에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넥슨은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더니 어떤 혐오는 혐오가 아닌가 이 정도면 여자들은 우리 게임하지 말라는 수준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 일부 집단의 억지 주장으로 이렇게 여자를 싫어하고 골라내고 박주를 끊어도 0.1초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증거라고 우기는 주장이 뚱한다면 그냥 이분들은 인생 자체가 불편함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될 것을 굳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억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